안녕하세요. 핵심 주제 35번째는요. 공공재와 시장 실패인데요. 공공재의 특성 때문에 이놈이 적게 만들어집니다.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것보다 그래서 시장 실패를 가져온다는 게 핵심 주제 35번째 주 내용이 될 텐데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공공재는 대부분 다 국가에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국가에서 만들어주는데 그렇다고 국가에서 제공하는 것이 공공재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일단 여러분들이 공공재에 대한 개념을 파악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공유지의 비극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공공재의 특성이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 두 개와 공유지의 비극 그리고 국가에서 제공하는 것이 공공재가 아니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제부터 한번 공부를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일단 공공재의 정의가 뭐냐면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갖는 재화가 공공재입니다. 정부나 국가가 공급하는 재화가 공공재가 아니에요. 공공재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공의 적, 공공을 위한 그런 생각이 나서 모든 사람들 다 이롭게 하는 게 공공재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이 정의 자체는 뭐냐면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이 비경합성은 뭐의 반대말이냐면 경합성의 반대말이고 비배제성은 배제성의 반대말이에요. 그러면 경합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소비를 하면 점점점점 없어지는 거를 경합적이라고 해요. 왜 경합적이라고 그러냐면 소비를 해서 점점 없어지죠. 그럼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사고 싶어도 못 사게 되잖아요. 그거를 경합성이라고 해요. 근데 소비를 해도 안 없어지면 비경합적이라고 그러거든요. 선생님 그럼 경합적인 거하고 비경합적인 거하고 좀 예를 들어줄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경합성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백화점에서 상품 10개 한정 판매 딱 그러죠. 그러면 10사람이 와서 그걸 이렇게 사고 나면 다른 사람을 살 수 없죠. 경합적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비경합적인 건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케이블 TV 같은 거 시청하죠. 한 사람이 와서 TV 보나 두 사람이 와서 TV 보나 거기에 나오는 그 TV를 못 봐요. 그건 아니죠. 백 사람이 와서 볼 수 있고 천 사람이 와도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비경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합이란 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소비를 하면 없어지는 거. 가장 대표적인 얘기가 우리 요즘에 아이스크림 중에서 여러분들 요즘에도 그 아이스크림이 나오는 줄 모르겠는데 투게더라는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그거는 이렇게 한 종이에다가 되게 좀 크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베스킨라빈스인가 거기처럼 베스킨라빈스 거기 아이스크림에서 한 3명이 떠먹으면 점점점 한 사람이 먹으면 다른 사람 못 먹죠. 이게 경합적인 거야. 경합적인 거. 그러니까 공공제는 일단 비경합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비배제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그럼 비배제성이라는 건 뭐냐면 배제를 시키는. 자 그럼 배제성이라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이 소비를 하려고 그럴 때 못하게 막는 거예요. 어떻게 막아? 돈 내. 돈 안 내면 너 이거 못 써. 그렇게 막는 게 배제성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소비를 하려고 해도 막을 수 없다. 즉 돈을 거둘 수 없다. 돈을 이 사람한테 요구를 돈을 내라고 해야지 이 사람이 필요 없으면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비배제성은 돈을 걷거나 이 사람에게 어떤 그 사용료를 지불하게 하게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을 그 소비에서 소비를 못하게 막을 수가 없는 거. 그게 비배제성이야. 그럼 배제성이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소비를 못하게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어떤 게일까요? 그럼 배제성. 소비에서 막을 수 있는 거. 우리 일반 재화들은 다 경합적이고 배제성. 시장에서 파는 물건들 있죠? 시장에서 파는 물건들은 다 경합적이고 배제성 둘 다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전국에서 빵 사 먹으려고 그러면 그냥 사 먹을 수는 없죠. 돈을 내야지 사 먹잖아요. 배제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 비배제성이라는 거는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 가로등 있죠. 가로등. 가로등 불빛 하세 이렇게 아래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야. 너 가로등 불빛 받고 있으니까 돈 내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그런 거는 비배제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로를 한번 좀 볼까요? 도로. 도로 중에서 그냥 우리 자동차 타고 다리는 국도 있죠. 국도. 국도 같은 경우에는 비배제성이에요. 왜냐하면 국도에 자동차 갖고 나간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런데 고속도로 있죠? 고속도로는 배제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고속도로 앞에 톨게이트 있어서 돈 걷잖아요. 돈 안 내면 못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배제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 설명을 드렸지만 그러면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남이 소비를 하더라도 줄지도 않고 그 다음에 남이 소비를 하더라도 못 말리는 거. 이런 것의 정의가 공공제예요. 그럼 대부분 공공제는 이로운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가로등이라든가 아니면 공원이라든가 그렇죠? 아니면 국방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에요. 국가가 제공하고 보통은 우리가 떠올리기에 좋은 건데 공공제 중에서 나쁜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뭐 그게 썩 나쁜 것도 아니고 별로 좋지 않은 것도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우리 컴퓨터로 보고 있는 유튜브라든가 아프리카인가 그것도 있잖아요. 그거 우리가 돈 내고 봅니까? 돈 내고 안 보죠. 그렇죠? 그냥 공짜로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거 볼 때 누가 돈 내고 봐 해서 말리지도 않고 또 여러 사람이 봐도 유튜브로 여러 사람이 보더라도 다들 소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합적이지도 않고 배제적이도 않죠. 근데 거기 나오면 좀 이상한 사람 많죠. 아 이상하다 그러면 좀 이상한가? 좀 그 예전에 해로운 일을 하는 그런 그 뭐라고 그러더라? 그 있어요. 유튜버라 그러나? 그런 사람들 중에 나쁜 거 있어. 나쁜 짓 하는 거 있어. 이상하게 뭐 이렇게 성적인 거라든가 아니면 막 남을 괴롭히는 뭐 그런 영상이라던가 뭐 그렇게 별로 유익하지 않은 것도 보면은 비경합성과 비배제적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공공제예요. 그러니까 공공제는 좋고 나쁘다가 아니고 뭘로 따지냐면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 있으면은 공공제라는 겁니다. 그런 해로운 거를 공짜로 보여주는 것들도 그런 것들도. 아셨죠? 자 그러면 자 경합성은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여기서 쭉 드렸어요. 이 뭐 아이스크림이나 TV 시청 이런 거 그 다음에 배제성은 생산비를 부담하지 않는 게 소비하는 것을 막지 못하는 거야. 소비. 자 여기서 자 봐봐요. 생산비를 부담하지도 않았어요. 가령 가로등을 가로등 공사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세금을 냈는데 어떤 사람은 세금을 안 냈죠. 그죠? 근데 그래서 무임승차라는 건 뭐냐면 세금 낸 사람이 가로등만 누리는 가로등의 혜택을 누리는 게 아니라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도 가로등의 혜택을 누리는 걸 우리가 무임승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공제 중에서 방금처럼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모두 만족하는 걸 우리가 순수공공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순수공공제보다도 경합적이지만 비배제성이고 그 다음에 배제성은 있는데 비경합성은 만족하는 거는 순수하지 않고 준공공제라고 해요. 경합성과 배제성 즉 둘 다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 둘 다 없으면 우리가 사적제라고 그래요. 시장에서 파는 것들이죠. 예를 들면 자동차 볼펜, 냉장고 이런 것들은 그냥 하나의 사적제 그러니까 예를 들으니까 거의 대부분이 다 사적제겠죠. 시장에서 파는 건 다 사적제니까. 근데 이제 도로를 보면 봐봐요. 우리 도로 도로를 이렇게 네 개를 적어놨는데 도로는 어쩔 때는 여기에 해당되고 여기에 다 해당되고 있어요. 일단 우리가 아까 본 것 중에서 어떤 게 있냐면 유료도로 고속도로 있죠.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배제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배제성 그리고 막히면 자 경합성이 있는 거야. 막히면 왜 막히고 그러니까 이 경합성이란 거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소비할 때 소비할 때 그 상품들이 사라져서 다른 사람이 소비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공원이나 도로가 혼잡해지면 경합적이 되는 거죠. 왜 도로가 혼잡하면 다른 사람들은 소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막힌다고 한다. 막히면 경합성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고속도로가 굉장히 막히고 있어요. 잘 차량이 너무 많아. 그래서 사람들이 소비하는데 힘들어. 그러면 혼잡한 그래도 되고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경합적이고 배제적이고 사적제로 보는 거예요. 고속도로. 그런데 고속도로가 이번에는 유료도로 한산에 그러면 경합성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막히는데 무료도로예요. 그러면 비배제성은 만족하는데 경합적이죠. 그렇죠. 돈도 안 받고 막히지도 않아. 그러면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모두 만족하는 순수공공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건 이래서 이렇구나 라는 예들을 다 적어놨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유지의 비극에서 공유지입니다. 공동소유의 목초지하고요. 공동어장 같은 거 얘네들을 우리가 공유지라고 해놓고 얘네들은 끝이 좋지 않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공유지의 특징은 뭐냐면 경합적인데 비배제성을 만족하고 있죠. 경합적인데 비배제성이란 말이에요. 이러면 사단이 난다. 왜냐하면 공유지의 비극 이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 이거 알아두세요. 보세요. 이 공유지라는 건 소유권이 불분명하다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다 공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금방 자원이 고갈의 현상이 일어난다. 무슨 뜻이냐. 여기 이렇게 공동어장이 있어요. 아까 예를 들면 공동어장 여기 뭐 고등어도 살고 꽁치도 살고 다 살고 있는데 여기에 소유권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한국도 이걸 한국에서도 쓰고 일본에서도 쓰고 중국에서도 쓰잖아요. 이런 공동어장에서 그러면 자 이 공동어장이니까 누가 와서 고기를 잡는 거는 말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비배제적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중국 애들이 와가지고 불법 조급한다면서 여기 해가지고 싸그리 막 그물동어장을 싸그리 다 어장을 고기 다 잡아가면 한국이랑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잡을 고기가 없잖아요. 그죠. 경합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 배제성 비 배제적인데 비 배제적인데 경합적이면 자원이 고갈되는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금방 이 공동어장은 못 쓰게 되죠. 서로 먼저 하려고 그럴 거 아니야. 목초지도 마찬가지 목초지. 목초지도 어떤 마을에서 어떤 마을에서 여기 공동소유로 목초지를 갖고 있는데 이게 자기 거면 양들한테 보통 조금만 풀 뜯으라고 풀 뜯으라고 조금만 풀 뜯은 다음에 이렇게 하고 아껴서 할 텐데 공동소유니까 어떻게 그냥 막 가가지고 먼저 풀을 막 뜯어버려요. 내 양부터 더 뜯겨야죠. 과식을 시키고 그러겠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경합적이란 말이야. 남이 쓰면 없어져요. 그런데 말릴 수는 없어. 그러면 이런 공유지 같은 경우에는 금방 그 자원들이 고갈하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들이 공유지는 비배제성 그리고 경합적이었기 때문에 이렇구나 라는 걸 딱 머릿속에 넣어놔. 그것만 아시면 돼. 아셨죠. 비경합적이라고 비배제성 비배제적이라고 그리고 경합적이라고 그게 포인트입니다. 아셨죠. 문제 1번 공공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조금 있다가 설명드릴게요. 무임승차 자세하게 공공재라도 민간이 생산 공급할 수 있다고 했어요. 공공재도 시장에 맡기면 적절한 수준보다 과소 공급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거 조금 이따가 배울게요. 왜 이런지. 그 다음에 비배제성과 비교방학성 갖추면 순수 공공재라고 했죠. 소위 공유재의 비극은 비경합성과 배제성 때문에 생긴다가 아니죠. 이게 틀렸어. 왜냐하면 공유재의 비극은 경합성과 비배제성 때문에 생기는 거죠. 이게 틀렸네요. 그 다음에 공공재가 그럼 우리가 여태껏 배운 게 공공재의 정의에 대해서 배웠어요. 공공재의 정의에 대해서 그런데 공공재는 왜 시장 실패라는 거냐. 공공재는 이건 즉게 만들어져요. 원래 공원 가로등 뭐 그 밖에 국방서비스 이런 게 한 사회가 유지되게끔 충분하게 유지가 돼 충분하게 그 공공재들이 그 사회에 있어야지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공공재가 부족하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공공재는 아까 봤던 그 비배제성 비경합성 때문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과소 생산의 경향이 생겨요. 과소적이야. 그래서 시장 실패를 하는 거예요. 한 100개가 필요한데 80개밖에 못 만들었어. 그러니까 20개를 원래 더 만들어야지 제대로 시장이 효율적으로 자원이 배분이 된 건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공공재의 최적 센설량은 상회 구성원의 한계 편익의 합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최적 산출량이 결정된다.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한계 편익의 합하고요.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최적 산출량이 결정이 된다. 아 이거 나름대로 좀 어렵습니다. 이게 경제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여기다 적었는데 우리 시험을 위해서는 그냥 이거 외우세요. 하셨죠? 한계 편익의 합.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셨냐면 한계 편익이면 이거 시그마잖아요. MB하고 MC하고 같아지는 수준에서 공공재의 생산량이 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외워요. 이거 설명하려면 너무너무 깊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 보기 위해서 그냥 이거 딱 외우시면 돼. 공공재는. 그런데 이 뒤가 훨씬 중요해요. 뒤가. 왜 그러면 이 공공재는 과소생산이 일어나냐면 봐봐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비배제성. 그래서 이런 무임승차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무임승차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무임승차는 돈은 다른 사람이 지불하도록 하고 자기는 편익만 누리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거 쓰려는 사람은 많은데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혹은 이것을 사기 위해서 돈을 지불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걸 사려고 돈을 지불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 남이 사줄 거니까 다들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 이거를 누가 생산을 해내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생산자가. 왜? 어차피 어차피 자기가 생산해도 사람들이 안 사가 뭐 때문에? 무임승차자의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거를 사줄 거라고 다들 떠넘기기 때문에 이걸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만들려오는 시장하고 시장 시장에는 시장 원리라는 게 내가 100원짜리 상품이 사고 싶으면 시장 가서 돈 100원 내고 사면은 되죠. 그러면 돈을 100원을 내는 사람이 있으니까 파는 사람도 100원 받고 100원을 받는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공공제는 그게 아니라고요. 공공제는 어떻게? 그렇죠? 다른 사람들한테 떠넘기려고 그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사 에이 안 사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과소 공급이 되는 거지. 왜 그럼 안 사 그렇게 되는지 이거는 왜 그러냐면 수요를 표출을 하지가 않아. 가장 이상적인 거는 어떤 거냐면 가장 이상적인 건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시 한 번 얘기하는데 가로등이라는 공공제를 만들어야 돼요. 그 마을은 너무 어두침침해. 너무 어두침침해서 공급자한테 야 가로등 여기다가 두 개만 설치해줘 라고 해서 두 개를 딱 설치를 해야지 제대로 자원이 공급이 된 거죠. 그런데 거기 마을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A, B, C가 있는데 이 가로등을 만들 때 가장 이상적인 건 뭐냐면 이 가로등을 설치할 때 A는 막 헬스도 다니고 막 떡대도 좋고 싸움도 엄청 잘해요. 어두울 때 다녀도 별로 겁이 안 나. 그러면 이 사람은 가로등을 만들 때 그냥 5만 원만 이 가로등을 하면서 어떤 편익을 누리냐면 5만 원의 편익을 누려요. 그런데 B는 좀 애가 쌈도 못하고 좀 약해. 비실비실해. 그러니까 얘는 한 30만 원의 편익을 누릴 수 있어. C는 여자예요. 여자. 여자니까 밤에 다니기 무섭잖아요. 그래서 가로등을 만들면 한 50만 원의 편익을 누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가로등을 두 개 만들 때 A는 5만 원 내고 B는 30만 원 내고 C는 50만 원 내면 가장 이상적인 거죠. 그래서 자기의 수요를 표출해 하면 이런 무임승차자 문제가 안 생기고 이거 가지고 가로등을 만들면 그러면 과소생산에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자 너 가로등 설치하는데 얼마나 얼마나 기분 좋아져. 그것만큼 너 돈 내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A는 야 나는 이렇게 힘이 센데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B는 아 나 가로등 설치 안 해도 돼. 나는 그냥 후라시만 들고 다닐래. 그리고 이 C는 여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나 태권도 5단이야. 몰랐지. 나 싸움 잘해.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기의 수요를 자기의 편익을 표출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런 무임승차 그래서 결국은 가로등을 안 짓게 돼. 그러니까 과소생산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면은 거기 4번에 클락조세라고 있죠. 이건 뭐냐면 이런 공공제에서 자신의 진정한 수요를 표출하지 않으니까 한번 얘네들의 진정한 그 편익이 그 편익이 얼마인지 이렇게 밖으로 표출하게 날건 어떤 메커니즘을 만든 건데 거기 있는 식 식 보세요. 근데 식이 중요한 건 아니야. 이건 무슨 개념이냐면 이겁니다. 무슨 개념이냐면 이 A라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봐서 야 너 이 공공재 이 공공재가 생산을 하는데 얼마종 이거를 하게 되면 얼만큼 좋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누릴 편익은 빼고 얘기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편익을 빼고 다른 사람들이 얼만큼 이걸 좋아할 것 같아? 라고 물어본다는 거죠. 아까 이 전에 거는 자기한테 물어봐서 그만큼 돈을 받는다는 건데 이거는 네 거는 빼고 다른 사람들의 편이 이걸 얼마일 것 같아? 그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 식을 외울 필요 없죠. 식이 나오고 아 그런 아 이런 뜻도 기억할 필요 없고 여러분들은 아 이런 메커니즘이 클라크 조세라고 하는구나. 공공재에서 돈 제대로 받아내려고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이름을 여러분들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시험에서는 자 됐죠? 그럼 무임승차의 문제라는 게 뭐냐 자 우리 핵심제재 2번 부분 나오죠? 자 여기에서 A, B 두 사람이 가로등을 설치할 때 보수표가 아래와 같대요. 이건 뭐냐면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읽어보면 이건 어떤 구조로 돼있냐면 얘네 둘이 둘 다 가로등 만든다고 찬성하잖아요. 둘 다 만든다고 찬성하면 이렇게 어 이렇게 보수표가 나와있어. 근데 가장 좋은 건 뭐냐면 나는 안 만들어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상대방이 나는 필요한데 하고 가로등이 필요한 그 놈만 내는 거지. 그 놈만 그죠? 그 놈만 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둘 다 내가 안 만든다고 하면 저놈이 만든다고 하겠지? 이렇게 서로 무임승차를 하려는 그런 둘 다 그런 생각이 있으면 안 만들어져. 그럼 볼까요? 우리가 보수표가 그럼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게임이론에서 봤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는가 볼게요. 자 A 같은 경우에는 A 같은 경우에 B가 찬성을 하면 둘 중에 30하고 80하고 하나 골라야 되겠죠? 어느 게 더 좋아요? 그렇죠? 예 80을 고르겠네요. 그죠? 그리고 B가 반대를 한다 그러면 지금 찬성이랑 반대 중에 어? B가 반대한다 그러면 어? 자 B가 반대했죠. 그러면 A는 찬성이랑 반대 중에 어느 거 그러냐면 마이너스 20이고 0이잖아. 이거 0으로 고르면 되지. 자 그럼 이번엔 A가 찬성하면 B는 30과 80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이거 80을 골라야 되겠죠? 그 다음에 A가 반대를 하면 B는 마이너스 20 0 찬성이냐 반대를 고르는데 둘 중에 큰 게 0이니까 이게 0이래야 돼요. 이거 둘 다 반대하는 게 우월 전략이잖아요. 그래서 우월 전략 균형이 여기서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안 만들어지게 돼. 안 만들어지게 된다고요. 그죠? 과소생산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이런 무임승차인 문제 때문에 과소생산 그래서 시장 실패 자원의 효율이 자원이 배분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거 배우는 거예요. 아셨죠? 아셨죠? 자 그래서 음 볼게요. 이 공공재라는 게 무임승차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돈을 지불하려고 얼마를 지불하려는지 자기네들이 말을 안 하려고 해요. 그게 무임승차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얼마로 받아야 될지 시장 가치를 따질 수가 없어. 그래서 결국은 안 사게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이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가치제라는 게 있어요. 왜 가치제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걸 하냐면 가치제의 반대가 뭐냐면 비가치제예요. 비가치제. 그러면 이 가치제는 결론은 뭐냐면 가치제의 이퀄 공공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공공재가 아 그 얘기를 아까 안 했구나. 공공재는 그래서 사회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공공재는 시장에서 일반 사람들이 만들려고 안 해요. 왜냐하면 만들어봤자 돈 받을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공공재는 대부분 다 누가 만든다. 정부와 국가에서 대부분 공공재를 공원이나 국방서비스 그런 걸 세금 걷어가지고 다 이렇게 공급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껴 국가 그 국가가 그러니까 껴들어서 공공재를 보통 국가가 만들게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공재 하면 다 국가나 정부가 만들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아셨죠? 그래서 가치재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긍정적인 외부 효과가 생기는 그런 재화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가치재를 지금 여기서 배우느냐 가치재가 가치재 이꼴 공공재가 아니라는 얘기야. 가치재 이꼴 가치재하고 공공재하고 다른 얘기예요. 가치재는 뭐냐면 사람들이 좋은 건데 조금만 쓰려고 그런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교육 그죠? 교육은 많이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안 받으려고 그러니까 억지로 어떻게 강제로 우리나라 의무교육 시켜버리죠. 그죠? 그런 것들 그리고 예방접종도 그냥 초등학교 그런 데 가서 그냥 놔버리잖아요. 막기 싫다는 애들 그죠? 뭐 그런 것들이 우리가 가치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적재 사적재 하도 포함이 되는 개념이에요. 가치재가 공공재가 아니더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용어를 알아야 되냐면 이거는 온정주의 온정주의 국가의 온정주의 이런 가치재는 사회적으로 과소 소비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 온정주의라 그래가지고 야 너희들 교육을 더 받아야 돼하고 억지로 지금 사기 싫다하네 사기 해주죠. 결론은 얘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온정주의라고 그럽니다. 그럼 이 온정주의는 정부가 개입을 해서 이런 가치재들을 더 소비하게끔 만드는 걸 우리가 온정주의라 그러는데 이거는 어떤 비판을 받고 있냐면 소비자의 주권을 해친다는 그런 비판을 받게 되겠죠. 왜? 정부가 억지로 이거 사라고 하는 거니까 지들이 뭔데? 뭐 그런 의미예요. 그죠? 그리고 비가치재는 이 온정주의 비가치재는 억지로 사지 말라고 하는 거야. 마약 담배 이런 거는 세금을 더 때린다던가 아니면 처벌을 한다던가 그래서 이런 온정주의 하에서 온정주의 하에서 국가가 그걸 결정하는데 이거는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왜? 소비자의 주권을 침해한다. 뭐 그런 비판. 근데 그게 사실 좀 저도 이거 가리키지만 저도 공부하지만 비판하는 놈들이 좀 이상한 놈들 아니에요? 소비자 소비자 주권을 해치는 거 그거일 수 있겠죠. 근데 마약 같은 거 못 사게 하고 그죠? 교육이나 그런 거 더 시키면 좋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그런 생각하고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했던 생각. 근데 그런 생각이 경제학을 공부를 좀 하면 이해가 가요. 저는 아직까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경제학은 국가가 개입하는 걸 싫어하는 학문이야. 아무튼 지금 국가는 너네도 좀 가만히 있어. 어떻게든 가만히 있게 만들려고 그래. 그래서 공공제도 시장 실패잖아요. 공공제 시장 실패. 그죠? 국가가 개입을 하게 되잖아요. 시장 실패하니까. 자 그리고 핵심 예제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공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시장 실패 요인의 하나이죠. 그죠? 그리고 비경합성으로 인해 무임승차의 문제. 이게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무임승차의 문제는 비배제성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공제의 최적 생산량은 한계 편익의 합이라 그랬죠. 그리고 한계 비용의 합은 아니에요. 한계 비용의 합에서 일치하는 수준에서 최적 산출량이 결정된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제가 나중에 맹쾌경제학을 할 때는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제를 정부가 직접 생산 공급한다 해도 사회적으로 적절한 수준인지 알 수 없으므로 시장 실패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이 질문이 중요해요. 방금 전에 제가 공공제에 대해서 공공제에 대해서 과소생산이 일어나니까 대부분 다 정부나 국가에서 공급을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것도 시장 실패를 완전히 해결한 건 아니에요. 왜? 아직까지 정부가 얼만큼 만들어야 될지 모르니까. 아셨죠. 더 만들 수도 있잖아요. 필요 이상으로. 실제로 우리 그런 일들 많이 겪죠. 그렇죠. 시장기구는 공공제에 대한 가격을 결정해 주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얼마나 다른 사적재와 공공제가 아닌 사적재는 이 소비자들이 자기의 편익을 돈을 내는 그 가격으로 표출을 하는데 공공제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결정해 주지 못합니다. 가장 큰 논의는 아까 무임승차 때문에.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공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공공제에서 우리 시험 수준에서는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비경업성과 비배제성에 대한 정확한 뜻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공공제라고 해서 정부나 국가가 다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아셨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임승차의 문제 있죠. 무임승차도 그 게임 이론과 같이 엮어서 그 보수표가 나올 수 있어요. 무임승차의 이론도 아셔야 되고요. 또 공유지의 비극에 대해서도 우리가 봤죠. 공유지의 비극. 공유지의 비극은 뭐 때문에 생긴다고요? 비배제성과 경합성 때문에 생긴다.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잡아서 딱 알고 있으면 시험 볼 때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무조건 맞는 거죠.